에흠 낚싯대를 만들어볼까? 아유 농사는 힘들어가지고 으흠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아볼까 으흠 어쨌든 낚싯대 오케이 다행히 마인크래프트 낚싯대는 굉장히 만들기 쉽고 에이 도가 싸서 다행이야 에잇 그러면은 여기는 좀 수심이 낫고 멜린의 근처에 멜린의 집에 있는 강으로 가볼까? 뭐 멜린이 만나러 갈겸 가야지 앙구독띠 앙따봉띠 훗 훗 훗 훗 훗 음 멜린이 집에 있나? 빵 슬쩍 아냐아냐 나는 이제 물고기를 먹고살겠다 훗 훗 훗 또 빵 아 뭐 빵 아니야 빵 아니야 아 말힘도 없다 어? 뭐야 말힘도 없어 왜 그래 뭐 어디 맞고 왔냐? 뭐야 어 이거 맞고 왔어 응 오늘 다른 서버 PVP가는데 개뚜들 막고 왔어 다른 서버가서 PVP하러 갔다고? 근데 막고왔네 개뚜들 막고 왔다니깐 2심 뻔 했어 근데 이 정도 실력이면 보통 무쌍하지않나 2대 1 막 이기지않고 단애들은 다 다이알하오 другие 난 가장 가구 다 템빨이야 템빨 템빨 개오죠 진짜 텐질러들 지져야돼 좀 어 그래서 대회는 어떻게 했어? 이겼어? 어떻게 졌어? 뭐 뭐 뭐 지면 탈락이잖아 질 뻔했어 질 뻔 야 그래도 가족 가보시면 그 정도면은 대단한거 아닌가? 뭘 대단해 아 내가 지금 다 가버려둬야 되는데 아아 뭐 그러면 아 탯발 좀 맞고싶다 아 그럼 뭐 수고해 낚시할 때가 좀 깊은데 없나? 아 나 진짜 오 뭐지 오 겁나 화났나 보네 아 뭐야 여기가 아니군 여긴가? 뭐야 쟤 왜 저래 형님 뭐야 왜 갑자기 형님을 몰라 난 낚시할 거임 형님 으으 자리 좋구만 야하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찝쩍거려 아 진짜 방해하지마 땅 없지 않았으면 안보여? 이거 왜 들고 왔겠어 어? 왜 들고 왔겠어 뭘 뭐 뭐 빵? 이거 왜 들고 왔겠어 나 약올리라고? 아니 아니지 그걸 말고 다른걸 생각해봐 음 절대 나한테 주.. 오예! 나한테는 줄리는 없고 음 그냥 먹게? 뭐 나 다른걸 생각해봐 왜 저래? 응? 템빨? 템빨이 뭐 왜? 니 알아서 서버하고 와 나 같이 서버 안갈까? 아 같이 서버 안갈까? 뭐 하다며 어? 나 아이템 그런거 잘 만드잖아 어 그냥 만들어달라고 뭐 나 아이템 만들어달라고 나보고? 땅 이.. 25개 나한테 개씨 울트라 완전 개 레어 슈퍼 응? 완전 특별한거 가보 만들어줘 엥? 25개 줄게 25개? 나한테 특별한 방어구를 만들어달라 지금? 아 26개 26개 25개랑 뭔 차이야? 엥? 엥? 너 같애는 너 같애는 별 차이 안나잖아 응? 아 27개 에휴 그럴께요 30개 아잇? 삼십개? 30개? 오예 오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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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오케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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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량이 있습니다 응 아 너무 튕겼나 오케이 빨리 만들어가 30개? 그러면은 이거는 담보로 받고 오케이? 담보로 받고 응 만들어주면 20개를 챙겨드러 야야야 내가 니 대회에 우승시켜주겠다고 이렇게 방어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건데 아하하하 어? 지금 어? 빵이 아까워? 어? 다 다 다 다 그 다음 니 왜 가죽까보리 입고 가냐 그냥 철까보리 입고 가면 되지 응? 응? 응 응 너는 안 빨리 갑니다 야 이 새끼야 아니 무시했구만 저잉 그 PVP가 어? 그렇게 쉬운게 아니에요 응? 얘들 얘들 딱 봐도 얕박구만 그래갖고 가죽까보리 입고 가다가 그냥 맞은거 멍청했으면 도끼로 찍어봐야 뭐 이 자식이 그러면은 오야 여기 이제 앞으로 이제 빵 말고 이제 이제 물고기 먹어야 되겠다 그럼 빵을 잡는게 얻어봐요 얻어봤으니 아 특별한 방어구로 만들어줄까? 특별한 방어구 어 음 한 뭐 강을 좀만 더 덕지덕지 붙이면은 좀 강한게 나오지 않을까? 흠 그러면은 뭐 에잉? 만들어보지 뭐 오케이 그럼 만들어볼까? 야 잠시만 다야를 다야를 죽어야지 만들지 응 흠 한번 여기 죽치고 앉아볼까? 여기 빵빵만 얻는거 아니야? 지가 안줍잖아 흠 그럼 한번 기다려봐야지 흠 지가 오겠지 급하면 흠 아우 멜리는 지금 강물 안줘놓고 지금 어?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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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만들어 놓으라는거야 이거 어 기다리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일어나보자 흠 이래야지 내가 어 멜리한테 이렇게 어 막 갑질같은걸 안 이렇게 할수있지 이럴때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잇 때려 당.. 당신이 나한테 광물을 줘야 만들거 아니야 아 아 지금 중심으로 조차 안줘놓고 지금 만들어 놓으라고? 빨리 갖고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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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이 나무꾼 이제 빨리 빨리 갖고와 에잇 자기가 만들어가야지 지금 에잇 만들어가야지 어 에잇 에잇 빨리 집으로 달려가는구만 에잇 으흐흐흐흠 에잇 언제 언제 오나 어 저기 오고있구만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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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물은 갖고왔느냐 에잇 어 오케이 죽어라 만들어 만들어 주마 내가 이걸로 그냥 머리 찍어버린다 빨리 빨리 제대로 안줘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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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 쌀위기만의 방향 알지 아 예 고객님 에잇 빨리 가세요 호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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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가십시오 오케이 호흡 그러면은 에헤 만들어 볼까 시간이 호른 후 허 마지막 마지막 침발 제일 쉬운거 으아 으아 하아 드디어 다 만들었다 한번 입어볼까 오오 대박 오오 야 이거 완전 이거 그냥 이대로 있고 나무권만 나무권만 들고 가도 무쌍하겠는데 야 야 이거 완전 멋있어 그 다음에 생긴거 멜리한테 너무 아까운 무기 오오 왜 거기있냐 빨리 가져 오 아이씨야 이거 니꺼야 가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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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구도 어 어 체크무늬야 옷이 오 완전 이거 완전 딴딴한거라고 내가 개조한거야 으아 어디가 앞이야 으흐흫 어디가 피이게 어디아 어디가 피이게 음 이렇게 한번 입어보시게 맘에돼다 그 다음에 남 남은것들 남은것들 남은것들은 팁 남은것들은 팁인가요 멜리군 아으흐흫 네 드리겠습니다 네 팁 팁 팁이 아니군요 흫 방금 30개만 만족해야지 오 왔다 50개? 맞아 20개 따로 주셔야죠? 아니 멈추세요! 아니 진짜 진짜 주셔야 돼요 진짜 주셔야 돼요 지금 없으신가요? 아니 나 지금 없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서버 갈거야? 아니 어? 토벌작전 해야지 토벌작전 오오오오오오 그럼 권투를 빈다 걔 바로 온다 야 근데 잠잠잠잠잠잠잠잠 근데 대회 상품이 뭐야? 다이아돌끼 뭐잉뭐잉마? 다이아돌끼 왜? 야 그거 다이아돌끼 하나때문에 그러고 입고 간다고? 응 왜? 진짜 갑옷이 아깝다 뭐?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멜리 형님 권투를 빈다 오케이 바로 올게 다이아돌끼 하나때문에 자란다고? 다이아돌끼가 아깝다 다이아돌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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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아돌끼